한 명씩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에서 맏형을 맡고 있는 28살 강신화입니다.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20살 김영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4살 이찬욱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팀의 맥스의 리더를 맡고 있는 오세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와주신 우리 팬분들 아시는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 추우신 거 알겠지만 박수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노래 아시는 분들은 한 번씩만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짝짝 짝짝이 있어요. 한 번 10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. 저희가 그래야 힘이 날 것 같은 게 이 무대가 너무 커서 힘들어요. 한 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만 해볼게요. 자 하나 둘 셋 넷 자 왼쪽 자 왼쪽 즐겁게 가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맥스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틀어주세요 자 자 자 자